시작! 녹화 시작 오늘은 또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되나 고마운게 골고루 어울리는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샷 와 이거 샷 괜찮은데 오 짱인데 스크린샷 찍어야지 이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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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크기가 딱 맞는데 오우 이렇게 하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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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면 됐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기 지면이 깨지는데 보드로 올려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 어떠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작은 단지가 또 하나 완성됐네요. 저기 좀 뭔가 어색하다. 굴뚝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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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you next time. 잠깐만 이게 한 25%는 완료했네